비빔국수 내가 좋아하는 비빔국수 아주 좋아요 비빔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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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물을 양쪽에 넣고 간장과 설탕 깨소금 고추장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이제 센 불에 국수를 삶아볼까요 물을 2리터 정도 부어주고 물이 팔팔 끓어오를 때쯤 국수를 넣어 5분정도 삶아줍니다 으위 물이 육수 육수 핏 설탕 먹기 끓여 국수 양념에 잘 버무려줍니다. 참기름과 들기름을 넣어주세요. 이제 제 아내가 먹어볼게요. 참기름을 넣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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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을 넣어주세요.